네 IWS 방송 2024 2월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트로트 펑펑쇼 이어지는 무대 금소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타이틀곡이죠 선물같은 인생 이어서 나의 사랑아 뮤직 큐 사랑아 뮤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트로트 펑스 여전히 지나면 재미없다고 그 누가 말을 하더냐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은 꽃다운 계절이여라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날이 길안도 하루하루 선물같다네 사랑도 열정도 넘치게 가졌으니 행복한 나날이구나 선물같은 나의 인생 꽃기만 허락하렸네 사랑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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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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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